우리의 일상의 특별함을 놓고 하는 시간 수다와 노래가 더해진 소중한 만남이 시작됩니다 그 밤 초대성 와 그 밤을 시작하고 이렇게 스튜디오가 꽉 찬 적이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수다로 채워질 그 밤 초대성 오늘 제가 모셔본 초대손님은요 뮤지컬 6시 퇴근의 배우들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금 보는 라디오도 켜져있고요 그 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분씩 좀 인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선 제가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럽디가 왔어요 세상에 이렇게 반가울 수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요 저는 간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허규입니다 뮤지컬 6시 퇴근해서 윤지성 역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6시 퇴근해서 장보고 역을 맡고 있는 가수 박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시환 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거기다가 그 밤에 뮤지컬 배우분들이 오신 거는 처음인데요 감미연 씨는 어떻게 다시 여기에 앉으려고 오신 건 아니죠? 뭔가 자리가 조금 불편하긴 한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전남친의 현여친을 만나는 것 같다 아 지금 이 순간이? 네 네 뭔가 친정으로 오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 또 럽둥이 여러분들이 또 와주셔가지고 너무 반갑고 아무튼 1인절에 럽둥이였어요? 네 럽둥이였어요 제가 럽둥이였고 그래서 뭔가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너무 기분 좋네요 사실 조금 어색하다고 했지만 처음 인사하실 때부터 그냥 원래 안방이 주인이었던 것 같은 그런 무드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어떻게 좀 뺏어보려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환영 메시지를 한번 좀 볼게요 민경 씨가 아니 스튜디오가 이렇게 밝아지다니요 저는 오늘 6시 땡 퇴근하고 뮤지컬 6시 퇴근 배우님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저녁입니다 세 분은 함께 라디오 나와서 어때요? 설레나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시완 씨? 네 저는 어떠셨어요? 당연히 설레고 너무 재밌고 방송도 오랜만에 하니까 저희 밖에서 막 기념사진도 찍고 이랬습니다 아 정말이요? 두근두근해요 아직도 일단은 누나랑 형님이랑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스튜디오에 오니까 이제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네 실감나고 좀 새롭고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평소 보는 것 같아요 세 분은 이따가 질문도 많이 제가 드리겠지만 얼마나 되신 거죠? 세 분 이렇게 함께 시작하신지? 뮤지컬이요? 네 뮤지컬은 이제 3주 된 거잖아요 네 뮤지컬은 3주 됐고 연습까지 포함하면 한 3달 정도 연습까지 포함해서 한 3달 정도요 확실히 세 분은 친하신 거죠? 알고 지낸 지는 오래됐습니다 아 오래됐고 개인적으로는 네 여기 규형님하고는 예전에 작품을 또 몇 년 전에 같이 했었었고 같이 하셨었구나 네 미연 누나랑도 이제 작품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전에 이제 좀 친해가지고 같이 집에도 놀러가고 그런 생일 오 그 정도도 친해? 처음 하셨어요? 저희 결혼식 축가를 시완 씨가 했어요 제가 그때 작곡해서 불렀어요 아 진짜로요? 네 그거 보통 일 아닌데 굉장히 성의를 많이 드렸네요 맞아요 축가는 아는 곡 해주는 게 좋지 않나요? 맞아요 후회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노래 왜 했는지 몰라 친하신 거 많네요 두 분 네 어쨌든 1781님은 전 6시 퇴근 보고 왔어요 시완 보고 노래와 안무가 계속 아른거려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요 해결 방법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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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셔야죠 또 오셔야죠 질릴 때까지 오시면 됩니다 질릴 때까지 오는 방법이 있답니다 약국까지 마시고 그냥 질릴 때까지 극장에 많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은지 씨는 허규님 너무 팬인데 보라 못 봐서 아쉽다 듣기만 할게요 하셨는데 약간 보라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봐요 야근 중이신가 아 몰래 듣고 계셨습니다 최대한 말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거의 만나는 수준으로 말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8635님은 럽디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요즘 근황이 궁금하다고 메시지 주셨습니까 고마워요 제가 평소에는 화장을 좀 잘 안 했죠 그때 럽디 때 미안해요 오늘 화장 좀 하고 왔고요 그때 화장 잘 안 했어요? 매일 오다 보니까 화장을 조금 귀찮더라고요 그리고 보라가 조금 흐리게 보이다 보니까 좀 안 했었는데 오늘은 좀 진하게 하고 왔어요 요즘 6시 퇴근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집안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요즘 건강 생각해서 건강식을 해먹느라고 노력을 많이 쏟고 있습니다 건강식에 좀 집중하고 있군요 채소 많이 먹고요 특별히 건강을 더 챙기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제가 연습 시작할 무렵 4월 초부터 굉장히 아팠어요 염증이 계속 낫질 않아서 건강식으로 바꾸니까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또 공연을 하셔야 하니까 체력이 또 필요하니까 기왕 얘기하신 김에 미연수 씨 6시 퇴근 어떤 작품인지 좀 줄거리가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10시 퇴근은 우리 장보고 씨가 설명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아요 장보고 역을 맡은 시환 씨가 주인공이셔가요 보고보고 장보고입니다 회사로부터 매출 실적이 저조하던 팀이 해체된다는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한 제과 회사의 홍보 2팀 직원들이 제품 홍보를 위해서 직접 직장인 밴드를 결성하고 연습하는 과정의 에피소드를 담은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세 분은 홍보 2팀 직원분들이신군요 네 맞습니다 재미있을 것 같은데 대리님이고 주임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궁금했는데 허규 씨가 대리님이시고 감미연 씨가 주임 주임님이시고 장보고 저는 이제 비정규직입니다 인턴도 안 되나? 네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되나? 어쨌든 다 저의 부하직원들입니다 아 정말요? 어떤 상사세요? 저랑 대립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감히 어떤 말도 잘 못하고요 저한테 뭐라고 계속 하세요? 역할에서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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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지금 유입하신 것 같아요 너무 중간에 정말 눈물이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습니다 맞아 아 역할 중이에요 네네 너무 냉정해 눈물 연기 4년 말에 돌아온 뮤지컬이라고 들었는데 원래 이 작품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첫 캐스팅이에요? 저는 벌써 4년째예요 아 진짜요? 네 3번 3시즌을 하고 있고요 두 분은 처음 2번이 그러면 뭐 이 6시 퇴근은 엄청난 선배님이시네요 제가 제일 상사시네 너무 힘들어요 이 작품이 제가 힘들다는 게 체력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에너지가 저랑 좀 달라요 저는 좀 정적인데 이 역할은 동적이고 엄청 에너지도 있어야 되고 약간 분수 같은 건 비슷한데 분수도 있죠 네 그래서 서영미 주임 그 역할이 네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안 해야지 하는데 너무 재밌거든요 뭔가 이렇게 중독적이구나 매력이 있네요 배우들끼리도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저희 또 엄청 친해졌잖아요 다른 작품보다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허규 씨 박시안 씨는 처음 이 작품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아니 뭐 이 6시 퇴근은 이미 이제 대학로나 이쪽에서는 좀 유명한 작품이었고요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공연도 이제 봤었는데요 이렇게 하자고 제안을 받았을 때 진짜 좀 이런 밴드 뮤지컬이거든요 배우들이 직접 연주를 해야 돼요 그게 굉장히 매력 포인트일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음악을 했었고 하니까 이게 뭐랄까 좀 입고 지냈던 꿈같이 이 가사에도 나오는 건데 약간 막 옛 열정이 되살아라고 뭐 좀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래서 아 재밌겠다 그리고 옛날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번 다시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작품이었어요 뭔가 설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작품을 선택한 느낌이네요 네 그럼 시완 씨는 또 어떻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 제의를 먼저 해주셨을 때 장보고라는 역할하고 굉장히 잘 맞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작품을 알게 되고 아 나랑 통하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그리고 저 역시도 그 밴드라는 자체를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넘버적인 것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함께 노는 커튼콜에서 세 곡을 몰아칩니다 그리고 다 같이 신나게 노는 관객들과의 호흡이 너무 좋아서 선택하게 됐죠 5월 17일에 개막을 했어요 네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첫 번째 뮤지컬 넘버를 오늘 라이브가 제가 들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뮤지컬 넘버를 들려주실지 첫 번째 곡은 허규 씨랑 박시현 씨가 함께하는 곡을 준비하셨다고 그랬는데 어떤 곡인지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이게 저 윤지성이라는 역할이 좀 굉장히 현실적이고 극 중에서는 이제 혼자 딱 현실적인 현실감에 사로잡힌 그런 그리고 좀 되게 차갑게 보이기도 하고 되게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다 이제 장보호 씨랑 약간 트러블이 생겨서 보고 씨한테 너무 심한 말을 해요 그리고 아차 싶어 해놓고 아차 싶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방송에서 할 수 있는 말인가요? 당신 그렇게 비현실적인 생각만 하니까 맨날 비정규직 신세 못 벗어나는 겁니다 2년마다 옮겨다니는 비정규직 직원입니다 비정규직이라는 단어 자체가 있다 너무 세죠 세네요 그리고 그 다음 씬에 바로 서로 화해하고 서로의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화해의 곡 그리고 장보호 씨가 윤대리한테 평소에 느꼈던 너 이런 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잊지마 일깨워주는 느낌이네요 그런 곡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밤하늘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은 라이브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우리 그대반 가족들은 노래 들으면서 감상평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요 세 분에게 궁금한 질문들 사실 우리가 뮤지컬 이야기도 좋지만 개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한 소소한 질문들 이런 게 또 재미있잖아요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럽디 어디로 보낼까요? 자 문자 번호 샵 103호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예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네 잘하네요 자 그러면 어규 박시환 씨가 부르는 밤하늘 준비되셨으면 우리 박수를 한번 쳐해 들어보겠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죠 빌딩의 빛이 우릴 가리고 있어서 분명히 저기 살아있겠죠 숨죽이면 잘 봐요 당신과 같은 어둠 빌딩의 별 무대 위에서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할 때 내게 보이는 얼굴 기타와 무대에만 집중한 그 모습 아마 모르겠죠 당신의 그 표정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냐 저 어둠 뒤에 분명히 빛나고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는다면 어둠 뒤에 곰 빛이 올 거야 전 이제 별을 좀 보려고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락앤롤 베이베 그러게 언제 봤던가 어둠 뒤에 숨겨진 빛 없는 척 살았어 모니터 속 숫자들 그것만 나에겐 세상이었어 그런 채 살아왔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냐 저 어둠 뒤에 분명히 빛나고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게 아냐 저 어둠 뒤에 분명히 빛나고 있어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도 잊지 않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뭐지? 공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뭐가 더 감미로운 느낌? 원래 공연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 간비현 씨가 그냥 약간 뭐 뭐 같이 이렇게 라디오에 방송에 나와서 듣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뭐 약간 공연하는 느낌으로 그냥 보고 계셔가지고 늘 따라 부르면서 어떤 손짓을 하신 거예요? 그 부분에서 약간 뭐 이렇게 해야됐나 뭐 이런 손짓을 하신 건가요? 아니, 뭔가 귀여웠어요 네, 늘 혼자 이러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너무 듣기 좋잖아요 아, 여기 팀 분위기가 좋네요 너무 좋습니다 이 곡은 이번 시즌에 새로 투입된 곡이에요 아, 새로 만들어진 곡인가요? 네, 네 뭔가 이렇게 딱 뮤지컬 극장 안에 있는 기분이 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분위기였는데 네 노진실 씨가 들을 때마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시완님 목소리랑 너무 잘 어울리고 가슴이 몽글몽글해져요 최애곡 넘버 오스트 꼭 내주세요 제발 하셨는데 좀 자주 와주시면 맨날 오세요 아, 그래요? 네 보니까 되게 자주 가시는 분인 거 같아요 저, 내겠습니다 거의 N차 관람하시는 노진실 씨 같긴 한데 고맙습니다 자, 뭐 우리 또 읽어주실래요? 직접? 네, 5822님께서 두 분이 마주보고 부르는 이 노래 너무 좋네요 허규님 쏘, 쏘잇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공연 중에는 이제 다른 공간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공연 중에는 마주보지 못하거든요 시완이 제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오늘 거의 그러면 처음으로 마주보면서 노래할 게 좋네요 좋으셨어요? 네, 너무 좋아요 보면서 하니까 더 좋은 거 같아요 저도요 모델을 좀 바꾸셔야 될 거 같은데 약간 두 분이 약간 폭발하거든요 소리가 굉장히 꽉 공연장에 울릴 정도로 근데 오늘은 라디오다 보니까 약간 라디오 에딧을 조금 해주셨네요 약간 좀 하신 거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또 읽어주세요 네 자 우아 유세형님 사연입니다 네 아, 사연이 아니라 댓글이죠 네 우아 라이브 무엇? 너무 좋아요 보라 끝나고 뮤지컬 예매하러 가야겠어요 왜 이리 감미로워요? 크크 감사합니다 네, 성공입니다 아, 예매 예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거죠 네 하나 있다 자, 이제 3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4부에서도요 6시 퇴근해 뮤지컬 넘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허균님 신청곡 한 곡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곡을 신청하셨습니까? 저 진심으로 팬이었습니다 베이비복스의 야야야 신청했습니다 네 직접 불러주시는 건 아니고요 음원으로 나갑니다 네 네 예 아 네 네 이 밤에 함께해요 그대의 밤 정협입니다 네 4부 문을 연 그밤입니다 자 오늘 그밤 스튜디오를 뮤지컬 1열로 만들어주고 있는 6시 퇴근의 배우들이죠 허규, 감미연, 박시환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092님께서 오늘 보라 화면도 그렇고 엽디랑 럽디 더블 MC 같아요 하셨는데 좀 나눠주실래요? 어 좋죠 자 오늘 그대의 밤 저는 엽디 럽디입니다 엽디 럽디 좋다 엽디 럽디 아주 딱인데요 그렇죠? 오늘 좀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해주세요 럽디 자 그리고 우리 오은주님이요 허규 배우님과 시안배우님 지난 뮤지컬에서도 합을 맞추셨던데 이번에 보면서 예전보다 이게 더 달라졌다고 느낀 점이 있나요? 역시 럽디 우리 몇 년 됐죠? 그때가? 저요? 한 6년 지났죠 오 진짜 5년인가? 네 그럴거에요 네 어떠세요? 뭐가 달라졌나요? 우리 이제 시완씨 뭔가 좀 더 깊어졌다고 그래야 되나요? 아무래도 그때보다 경험도 더 경험치도 더 쌓이고 아픔이 더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픔이 있었어요? 시완씨 혹시? 살다보면 뭐 하나 두개씩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규형님을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많이 달라졌다라고 느꼈어요 더 유연해진 느낌? 그때는 뭔가 더 날이 서있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따뜻해지고 그때도 따뜻하지 않았던 건 아니었어요 이제 형님하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빨리 연습을 해서 들어가야 돼가지고 형님이 거의 저를 선생님처럼 알려줬거든요 걷는 법부터 서있는 법부터 근데 오랜만에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는 약간 아빠 같았다면 지금 약간 엄마처럼 변하는 것 같아요 형으로 좀 내려갈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여성 호르몬이 좀 많아졌나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저희 그 배우들 중에 약간 엄마 느낌이 있네요 맞아요 계속 챙기고 애들 사진 계속 찍어주고 이거 이쁘지 않니? 이러면서 보통 이렇게 팀으로 같이 하다 보면 다 맞는 역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허규씨가 엄마 하면은 시완씨 미연씨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 것 같아요? 시완이는 막내는 아닌데 약간 막내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왜인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요? 저는 약간 진짜 막내들만 조금 챙기고 형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좀 애교를 자꾸 부리게 되는 것 같아요 형들한테는 형 누나들이 많아서 귀여워하실 것 같아요 저는 뭘 하고 있죠? 네? 전 뭘 하고 있죠? 베이비복스 베이비복스 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시기요법 시기요법과 그리고 그 타 배우들의 간병을 맡고 있습니다 간병? 건강 챙겨주고 진짜 본인이 뭘 맡고 있는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맏언니잖아요 제가 맏언니... 그렇죠? 나이가 좀 있어요 왜 이렇게 더듬어요? 위쪽이에요 제가 근데 누나는 본인은 모르겠지만 먼저 다른 사람들이 연기하기에 앞서서 앞장서서 미리 잘 알려주고요 그리고 갈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뭐랄까 이렇게 탁 트워줘요 길을 근데 누나는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내려놓고 이렇게 딱 해준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 이제 뒤에 하는 사람들이 마음이 좀 아 이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겠구나 배려를 맡고 있는 거네요 잘 망가져요 제 캐릭터가 좀 망가져야 돼가지고 처음 봤어요 정말 감미연씨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새로운 모습이 있을까요? 일단은 역할로서 기본적으로 업이 돼 있어가지고 탬버린을 칩니다 춤추면서 노래방에서 했던 버릇이 나오나요? 네 저 노래방에서 가만히 있거든요 춤도 안 추고 아 그래서? 근데 제가 막 쳐야 되고 느낌이 뭔가 청순하고 얌전할 것 같은데 저 청순한 긴 머리로 헤드뱅을 막 하고요 헤드뱅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목에 파스 붙이고 나 어제 너무 돌렸어 막 일어나서 아니 그럼 분위기나 어떤 그런 기분은 왜 갑자기 이렇게 노래방에서 가만히 계신다고 그랬는데 무대에만 가면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뭔가 에너지가 갑자기 샘솟나요? 제 역할이 그런 걸 해줘야 되는 역할이에요 역할에 충실하네요 네 그래서 전 너무 힘들어서 공연 전에 밥을 우선 먹고요 그리고 포도당 두 알을 씹어 먹고요 포도당 캔디 같은 거 네 자연강장제가 있으면 하나 마시고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니 도대체 어떤 무대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건강보조식품 같은 거 많이 팬들이 보내주실 것 같은데 2849님께서 6시 퇴근 커튼 콜 때 배우분들 헤드뱅잉을 많이 하시는데 배우님들 목 건강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허규 씨가 감미연 씨가 헤드뱅잉 해가지고 파스 붙이고 온다고 그랬는데 다들 하시는 건가 본데요? 네 과장님 역할도 하고 그리고 저는 가운데 있으니까 당연히 하고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락 좋아해가지고 헤드뱅잉 같은 게 한번 따라해보긴 했는데 그게 진짜 무리가 좀 많이 가거든요 맞아요 이거 너무 쉽지 않은데 그렇죠 뭉쳐요 그래서 저 조만간 정형외과 좀 가보려고요 디스크 재발한 친구도 있어요 아 진짜요? 목 디스크 재발해가지고 그럼 뭐 다들 요령이 조금 있나요? 조금 쉽게 하는 헤드뱅잉을 쉽게 하는 근데 우선 음악이 나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헤드뱅잉을 잘할 수 있는 요령은 매일매일 이것도 근육 쓰는 거니까 매일매일 해야 될 텐데 매일 하지는 않잖아요 보통 사람이 헤드뱅잉을 그냥 다들 올라가면 놓고 하시는 것 같아요 까먹고 어? 동현배 씨가 동현배입니다 우리 누나 형아 시완이 잘 부탁합니다 하셨는데 따뜻한 남자 우리 현배 씨도 함께 출연하고 있고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듣고 계시는구나 반갑습니다 현배 씨 베이스의 안성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역시 현배 앞에서 이제 허규 씨 시완 씨의 노래를 들어봤으면 이제 럽디 차례예요 한번 보여줘 감미현 씨의 뮤지컬 넘버 한번 청해볼 텐데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이 노래 제목은 우리엄마 도라는 곡이에요 제가 워킹맘이고 혼자 중학생 딸을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아니 학교래 그 회사를 자꾸 늦어요 거의 매일 가니까 학교 같은 거죠 이 딸이 첼로를 치기 때문에 무겁잖아요 그래서 맨날 픽업하고 대리도 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자꾸 회사 일을 조금 늦게 되고 해서 그 우리 또 윤지덕 대리가 저한테 뭐라고 하고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좀 허규 씨가 네 삶이 힘들다 보니까 근데 아마 워킹맘 분들은 가사에 공감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러면은 무대를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뭐 허규 씨 시완 씨도 이 노래 당연히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지 눈물 나요 개인적인 감상평들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또 가사가 정말 매우 현실적인 우리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사는 사는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그 중에 또 중간에 나오는 엄마와 대화 이런 게 있어요 아 또 대사가 있군요 그러면 또 괜히 그거 공연 끝나고 집에 가면서 엄마한테 전화 한번 하게 되는 그런 곡입니다 눈물 납니다 진짜 자 우리가 한번 진짜 가사에도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감미연 씨가 라이브로 준비한 우리 엄마도 자 우리 박수를 청해 드리겠습니다 어머 엄마가 깜빡했다 지금 바로 붙일게 저기 딸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래 이따 보자 레슨비 60만원 고등어 9천원 삼겹살 만원 젤로 교재 3만원 핸드크림 2천원 핸드크림은 괜히 샀나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월세 우리 엄마도 일했을까 우리 엄마도 일했을까 우리 엄마도 일했을까 전원 한 장에도 울고 웃었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포기하고 살아가는 방법 우리 엄마도 이랬을까 혼자 말 못하고 울고 웃었을까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나를 모두 잊고 살아가는 방법 엄마 뭐지 그럼 지금 시간이 몇인데 그냥 했어 빨래미가 엄마한테 그냥 전화도 못해 왜 끝나라 그래 나 지금 안 바빠 괜찮아요 아니 아무 일도 없어 아니 아무 일도 없다고 아 그냥 생각나서 알겠어 엄마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엄마도 이랬겠지 밤에 혼자 깨서 울고 울었겠지 누가 알려준 적도 없는 엄마란 이름으로 살아가는 방법 또 잘했어 또 잘했어 너무 좋다 맨날 잘해 나 보험료가 너무 쓴다 왜 잘해 나는 그 립스틱 립스틱인가 핸드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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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이거 괜히 샀나 간미연씨의 라이브였습니다 우리 엄마도 굉장히 부끄럽네요 아니야 너무 잘했어 근데 진짜 너무 잘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뭔가 진짜 통화하시는 것 같았고 중간에는 뭐 우리들이 늘 하는 엄마와의 통화가 그대로 거기에 들어있더라고요 자꾸 무슨 일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다는데 엄마는 느낌으로 알지 그렇죠 엄마는 다 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다 늘 숨기는데도 계속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자 이덕화씨는 여러분 우리 럽디가 이런 사람입니다 돈업할 때 이미지 확 달라지는 아유 덕화님 오랜만이에요 근데 감정이입을 진짜 많이 하신 게 눈이 이렇게 눈물이 이렇게 고여 계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빠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아 오히려 네 빠지면 노래를 못 굴러야 돼요 노래가 안 되지 목이 메어서 맞아요 강흥천씨는 럽디 왜 이렇게 잘해요 처음에 엄호하는 순간에 뭔가 시스템이 잘못됐나 싶었어요 노래도 감동입니다 아 능천님 감사합니다 오윤형씨는 전 워킹맘도 아닌 그냥 육아맘인데 첫 소절부터 슬프고 와닿네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생활비라는 게 맞아요 또 딸이 원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열심히 엄마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레슨비 60만원 너무 비싸요 고등어 9천원 얼마 있어요 고등어도 너무 슬퍼 고등어 9천원 아니 우리가 6시 퇴근이 작품이 직장인의 애환을 담았다고 지금 계속 노래도 그렇고 우리가 진짜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느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 가는 대사나 장면들을 좀 꼽아 보신다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조금 아파요 그 노과장이 상무님한테 엄청 깨지고 나서 아 그 노과장? 네 기러기 아파거든요 우리가 아는 노과장거든요 기러기 아빠구나 네 또 와이프 아들 딸이 다 해외에 있어서 혼자 열심히 일을 하는 또 집에 가서 현실의 모습이죠 사실 혼자 외롭게 근데 또 상무님한테 깨져 그래서 되게 쓸쓸하게 앉아서 노래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을 때 벌써 뭔가 이렇게 노과장한테 마음이 좀 가네요 네 그때 너무 슬픕니다 맞아요 노과장의 어떤 이야기고 저도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있는데 노과장 해외에 있는 가족들이랑 영상 통화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뒷모습을 제가 이렇게 바라보거든요 이게 전체적으로 진짜 아빠의 모습을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날 키웠구나 약간 시청각 교육이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에서 한번 운 적이 있어요 그냥 그 뒷모습 보다가 동료로 보시다가 그렇게 힘들게 막 깨지고 나서 밝게 인사해요 오 아들 딸 오 이쁘졌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좀 전에 감미연 씨가 더 슬프다 네 맞아요 감미연 씨가 부른 그 곡도 그렇고 그 곡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 저렇게 고생해서 우리 키웠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는 씬들이어서 맞아요 되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장면입니다 3866님께서 저도 궁금했거든요 노과장님은 어떤 배우님이 연기하시나요? 하셨는데 아 네 문용현 배우님과 김기두 배우님 그리고 박태성 배우님 이렇게 세 분 하시는데요 이제 박태성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시즌에도 많이 참여를 하셨었고 이제 김기두 배우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만에 이 무대를 쓰고 싶어서 큰 맘을 먹고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아 그러신 거예요? 네 네 10년 만에 한대요? 10년 만에 그리고 방송 많이 하시다가 어쨌든 노과장님의 공감 포인트가 좀 나왔는데 시완 씨는 좀 어때요? 6시 퇴근해서 저는 좀 청년 쪽 네 이제 보고와 다현의 대화에서 다현은 이제 여행 작가가 꿈이었고 보고는 싱어송라이터가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현 씨는 이제 같은 팀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짝사랑하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서로 어느 정도 포기하고 회사 생활에 지금 몰입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 공감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친해지고 그런 것들이 아마 지금 갖고 있는 청년층 네 MG? Z?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가장 많이 공감할 수 있는 너도 MG 아니에요? 저 간신히 걸려있습니다 어쨌든 MG잖아요 간신이요 좋겠다 남 얘기하듯 하네요 저 부끄러워요 근데 저도 MG라던데요? 80년생도 MG 에이 아 정말요? 미안해요 신세대 신세대 신세대? 오케이 XX 제가 뭐라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MG로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황희숙 씨가 노란색 입으신 분 멋지십니다 감사합니다 짱복음이다 자 그러면 뮤지컬 넘버 한 곡 더 청해볼 텐데요 마지막 곡은 세 분이 함께 부르는 노래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인지 누가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 마지막 곡 나의 이름이라는 곡은요 어떻게 보면은 이 뮤지컬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노래인데요 네 이제 웬 마지막에 일이 엎어지고 엎어지다가 그 일을 다시 재개해보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윤대리가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밴드 프로젝트에 그 프로젝트 팀원들이 다시 뭉쳐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면서 서로의 아픔들을 다시 딛고 일어서게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혹시 여기서 막내라서 그런지 극 설명을 잘 해주시네요 준비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새로운 모습인데 자 그러면 세 분은 라이브를 준비해 주시고요 세 분이 함께 부르는 나의 이름 들으시고요 감상평도 많이 많이 보내주십시오 자 어디로 보내는지 아시죠 문자번호 샵1035 유료문자입니다 그리고 고릴라 메시지는 무료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뭐 6시 퇴근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더 궁금해진다고 많은 분들이 그런 메시지를 주시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연을 보러 가시면 되겠죠 저도 듣다 보니까 참 뭔가 공연의 내용도 그렇고 무대에서의 배우분들의 어떤 호흡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서 약간씩 엿볼 수 있었는데 그래서 왠지 더 궁금해지는 느낌입니다 자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요 박시환, 감미연, 허규씨의 라이브입니다 자 나의 이름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범한 직장인 밴드 6시 퇴근입니다 저 밤하늘 수많은 별의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 왜 그중에 나의 이름은 없을까 그때는 별이 되고 싶었지 아니 나도 별이 될 줄 알았지 지금은 그냥 밤하늘에 묻혀 숨을 쉬어 숨을 쉬어가는 것도 벅차 잊지마 나의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별 작은 별 빛나는 법을 잃어버린 잊지마 나의 이름 이렇게 잊혀줘야 할까 누가 나의 빛을 기억해줄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까 내 어린 시절의 동화책들은 늘 말했었지 나도 밝고 빛나는 별이 될 수 있다고 한때는 별이 되고 싶었지 아님 나도 별이 될 줄 알았지 그런데 왜 세상은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 잊으라고 하나 잊지마 나의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별 작은 별 빛나는 법을 잃어버린 별 계속 외면해왔던 작은 빛 작은 별 어쩌면 너를 잊은 건 바로 나 아닐까 다시 기억해줄게 다시 기억해줄게 나의 빛 나의 별 나의 별 사실은 너를 한 번도 잊은 적 없어 잊지마 나의 이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별 작은 별 빛나는 법을 잃어버린 잊지마 나의 이름 이렇게 잊혀줘야 할까 누가 나의 빛을 기억해줄까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줄까 잊지마 나의 이름 광고 듣고 왔습니다 그밤 초대성 뮤지컬 6시 퇴근의 배우들 허규, 감미현, 박시원씨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안예린씨가 앞에서 들은 나의 이름 노래도 너무 좋네요 공연이 더 궁금해집니다 라디오 듣고 예매하러 가요 성공하셨습니다 꼭 실천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혜린씨의 전화번호 저희가 따로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예매 꼭 하시기 바라고요 얘기 별로 많이 안 나는 것 같은데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어요 오늘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10시 퇴근을 또 이렇게 라이브를 여기서 같이 하니까 색다르네요 굉장히 좋은 추억 만들고 갑니다 세 분이서 너무 분위기 되게 좋아 보여서 뭔가 순간 약간 샘난 느낌이에요 남한영이 동떨어져 있는 그럼 다음 시즌에 우리 정혁씨 오세요 오세요 제가 무슨 날 감히 초대하겠습니다 장보고보고 장보고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자기네들끼리만 하는 이런 거 하기 있습니까 보고보고 장보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황교씨 또 시환씨는 어떠셨는지 너무너무 즐겁고요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리고 저희 뮤지컬 6시 퇴근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놀러 와주시면 우울한 일이 있든 힘든 일이 있든 그 안 좋은 기억들을 저희가 두 배로 기쁨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세요 좋네요 뮤지컬 6시 퇴근 오늘 8월까지 대학로 SH 아트홀에서 공연된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업디 러브나이트의 끝인사 한번 해주세요 오 기억 안 나요 갑자기 그럴 수 있습니다 네 해주세요 자 오늘 나와주신 우리 6시 퇴근의 새 배우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대협회의 정협이었습니다 에러우 에러우 에러우